It's always Sun Goon 똑바로 말해 나 할 수 있다 야!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설거지 끝 끝 끝 끝 끝 끝 진짜 작아요 팔 왜 이렇게 머리가 귀엽냐? 내가 머리에 쬐는데 마음에 안 든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중나 진짜 진짜 싫어하는 것처럼 해줘 그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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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잘한다 진짜 잘하네 잘하네 진짜 싫어하는 마음 최애가 누구예요? 저는 선우라는 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핑크 머리? 그분 좀 덜 좀 예 장난입니다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? 저희 멤버들이요 거짓말 거짓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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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다 선수님 무섭냐? 형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일단 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유익해는 잘 모르겠다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착해가지고 남을 못 속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요 아 아 네 아 언제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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